지난 3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부안 고분천 인근 가금농장의 조류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라북도가 고분천 반경 10km 이내에 가금농가 65호에 대한 긴급 전수검사를 한 결과 당 농가 49곳, 오리농가 15곳, 메추리농가 1곳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. 이들 농장은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3주간 이동이 제한되며 방역당국은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